장기풍의 본래카메라 장기풍입니다. 오늘의 본래카메라. 아 나 신발을 잊어먹었어요. 내 신발 어디 갔냐. 아 나 이거 160 됐다 170 됐다. 큰일 났네. 내 신발 봤어요. 저기 혹시 여기 신발 혹시 하나 보셨어요? 이거 지금. 큰일 났네. 160 됐다 170 됐다. 안 되는데 이거. 못 보셨어요? 저기 혹시 여기 신발 하나 못 봤네. 아 이거 지금 160 됐다 170 됐다가 이거. 저 신발 혹시 하나. 제 신발. 아니 160 됐다 170 됐다. 큰일 났네. 혹시 제 신발 혹시 여기 신발 하나 혹시 보셨어요? 예예. 꼭꼭 숨어라. 차와요 차와요. 신발 잊어먹어가지고. 신발 잊어먹어가지고. 신발 잊어먹어가지고. 160, 160 됐다 170 됐다가 지금.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걸리면 이별하자고 하는데 큰일 났네. 아니 신발 어디서 보셨던 것 같아요? 모르겠어 지금. 아 그만. 가시창. 가시창 좀 빌려주시면 안 돼. 가시창. 왜냐면 나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거 그 160 걸리면 이걸 하자고 하거든요. 빌려주면 안 돼? 가시창이 없어가지고. 가시창 안 넣었어요? 거짓말을 넣었잖아요. 안 넣었어요? 저기 안녕하세요. 저 실례하겠습니다. 저 사실 유튜브 찍는 사람인데요. 아 진짜요? 신발 잃어버린 남자 몰래카메라 찍고 있는 건데. 별로 재미가 없나요 혹시? 아니요. 웃겨요? 혹시 영상 써도 괜찮나요? 네. 우리 채널에? 네. 너무 감사하고요. 장기품이라고 하는 채널을 하고 있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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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가겠습니다. 이거 검사 한번 해봐야 돼. 여자친구 분. 이거 있어. 안녕